오늘의 콘텐츠는 마인크래프트 전전쇼입니다. 시남번에 깼는데, 깨기는 깼는데 망했었거든요. 녹음이 안 돼가지고.. 음향 녹음이 안 들어와가지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이따가.. 이미 찍고 있어요. 지금, 카메라로. 안되지 않더라구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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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México 아멘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들끼리 가다 나왔는데 염수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나는 거니까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거에요 3분정도 아깝고 한 몇분 됐지? 한 73분은 되나? 한 3번째가 안쪽 아! 아... 맛있어 우엑 being Si 으 으 으 으 으 으 으 pue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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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이기 때문에 안들어도 돼요. 안들어도 되는 노래야? 네. 음악이야? 음악이 이상해가지고 그런거에요. 다시 틀어볼까요? 알아서 해주세요. 너야. 아 왜 소원사가 노래가 있냐? 우민왕은 언제 나와? 우민왕이예요? 응. 곧 익스로 나와요. 별 안남았어요. 오늘은 좀 빠르네요. 네. 자질이 빠르죠. 지난번에 레벨을 얼마나 올렸는데요. 아 레벨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는구나. 아니요. 힘이 달라지죠. 아 힘. 힘이 높을수록. 빨리 무찌를 수 있는거구나. 네. 근데. 힘이 높아질수록. 응. 무기도 좋아져요. 아. 레벨이 높아질수록. 응. 힘이 좋은 무기를 자주 줘요. 아. 잘 줘요. 잘. 응. 안 좋은 무기는 잘 안주지만요. 응. 어우. 죽었다. 이거 맞나? 우민왕 빨리 보고싶다. 우민왕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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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민왕을 죽여란가? 찾아란가? 그거잖아. 우민왕을. 없애세요. 우민왕을 출력하세요. 응. 그냥 없애라는 말이죠. 우민왕 쉽죠? 우민왕이야. 오늘은 조금 빨리 올라가긴 하겠네요. 이러니까 조금 마크가 같긴 하죠? 마크에 있는 것도 조금 기단 우민 왕 아니에요 우민 수원사는 아니고요 아 수원사 있구나 요 소가보이만은 없습니다 마크 손준의 왕이에요 어? 요 왕쪽에 마크가 있습니다 마닝크래프트 해보는 쉬운 거는요 한번 잘 이거 한번 해보세요 요 노래가 아까 전에 그 노래가 한 몇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 같거든요 며칠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음악이 그때그때 달라지는구나 네 안 좋아하는 음악이 나온 거구나 네 음 계속 그 음악만 반복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죽여요 수십분 넘게는 죽였겠죠? 음 우민 왕이다 드디어 카메라 카메라맨 조금만 힘 을 해주세요 응 힘 내주세요 우민아 아 우민아 조금만 힘이 힘이 별로 안달아 조금밖에 안달아 응 음 상상 야 이거 왠지 포켓몬 하는 느낌인데? 노래 다 뺀 포켓몬 노래 같아요. 노래 다 빼니까 근데 좀 이상하긴 하다. 어색하다. 어색하긴 하죠.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 엔더의 심장 아웃구요. 지난번에 녹음까지 안되서 엔더의 심장을 볼 수는 있긴 했었는데 거의 못볼 상황인거죠? 하지만 이번엔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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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계속 죽을 뻔했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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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고요 처음으로 죽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죽지 않고 죽겠었나? 한 번은 죽지 않고 두 번 죽었죠? 다행이다 도와주세요 귀엽고요 이거 아직도 아니 40% 있어 여기부터는 시작이 됐죠 여기부터는 죽을 수 없을 것 같다 이상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없을까? 여기부터는 죽었죠 여기부터는 죽었고 여기부터 죽었고 여기부터 죽었고 이상한 걸 죽었고 여기부터 죽었고 너 덕분에, 내 덕분에, 다 잘됐어, 모르겠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됐어, 뭔가 신도에 바람을 안 이거 안좋아 이거 성격가루 안좋아 쓰레기 아니네 이거 덜있다 성격 위도방어구 한개 더 이게 안 좋긴 하다 분을 시켜야될거면 분을 시키고요 근데 안시켜야될거면 그냥 안시키겠습니다 이쁘네 이렇게 어떻게 오죠? 여러 종류도 그런거 없어야되기 때문에 희아가 없는거 우산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끝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눌러주세요 또 눌러주세요 안녕 지난번에 녹음이 안되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박수 응 됐어 감사합니다.